오늘은 여러분께 호칭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아줌마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하고 가자면 중년의 여성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급의 표현이 바로 아저씨라는 표현인데 남성들은 그다지 아저씨라는 표현에 대해 부담이 없는 편이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성은 반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가게 되고 20살의 군대를 가도 군인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저씨라는 호칭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군부사관을 하고 있는 저의 친오빠는 22살의 군복을 입었고 전혀 아저씨라는 칭호를 받을 나이가 아니지만 해군 특유의 휴가복을 입고 나왔을 때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라는 말을 듣곤 했죠.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33살이면 아저씨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여성들은 20대 초반이 보기엔 아저씨같이 보인다. 20대가 보기엔 아저씨가 맞다 남자는 와인이란 건 개소리고 한국 술은 막걸리인데 막걸리는 며칠 지나면 쉰내나서 식초로도 못 쓴다. 25세 여자가 봤을 때는 완전 아저씨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서른 언저리가 되면 아저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이트에 이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자 나이 서른 살 넘으면 아줌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심플하게 던지죠. 그러자 갑자기 반응은 바뀌게 되는데 서른 살까지는 아니고 마흔 살 중반은 지나야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후하게 나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너 일배충이냐? 라는 식으로 여자 나이를 물어보면 일배충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서른이 넘으면 아줌마가 맞냐는 질문을 했을 뿐 그 어떤 모욕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못생긴 건가요? 얼굴 안 봤는데 얼굴을 알고 갔다. 얼마나 못생기고 찌질하길래 여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아줌마 나이를 물어보는 거냐? 라는 식으로 굉장한 욕을 하기도 하고 아줌마라는 단어는 여성 여모 단어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남자 서른세 살은 아저씨가 맞다고 썩은 식초라고 하더니 여성의 나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FM들이 아줌마라는 소리에 긁히는 이유에 대해서 찾았다. 라는 글이 아줌마들의 사이트인 덕후에 올라갑니다. 젊음이 지나갔다는 걸 믿고 싶지 않고 아줌마가 아니라고 호소인이 될 뿐이다. 라는 소리를 하는 글을 아주머니들이 보고는 아줌마라 말해도 하나도 긁히지 않고 우리 여자들은 너무 당당하다. 아줌마라는 말은 타격감이 제로이다 많이 써도 된다. 진심 타격감 제로인데 억가시 전하는 게 존나 애잔하다 지들 한마디에 여자들이 부들부들 할 줄 아는 거 존나 잡이 돼요.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쿨한 척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분명 아줌마라는 소리에 아무런 화가 안 난다고 말하지만 유독 아줌마라는 제목이 있는 글에만 조회수와 댓글이 폭발적인 게 보이시나요? 돈까스 5인분 주문해놓고 한 장씩 서비스 주고 스프달라고 말하는 진상의 글의 조회수는 28,000이고 댓글은 243개입니다. 아줌마의 긁히는 이유라는 글의 조회수는 44,000이고 돈까스 글에 비해 넉넉잡아 2배 정도 많은 조회수인데 댓글은 넉넉잡아 3,4배 정도 많이 달린 걸 보시면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코낌 쉬익쉬익 불어가며 아줌마라는 소리에 쿨한 척 댓글 달고 긁혔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지금은 댓글 천 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아주머니들은 화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아저씨라는 말에 아무런 타격이 없지만 우리 덕후 회원님들은 아줌마라는 말에 왜 이렇게 타격이 클까요? 실제 연령별 검색량을 보면 40살의 여성들은 덕후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50살의 여성들 역시 덕후를 가장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아줌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아줌마라는 단어가 왜 긁히는지 진실을 말해드리도록 하죠. 아줌마 아저씨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아줌마라는 단어에 화가 난다는 건 아직 자신이 매력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건 남성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매력적인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말하지 않죠. 결국 자신의 외모가 이성적으로 어필되지 않을 때 남성들에게서 아줌마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어릴 적 자신이 누리던 호의적인 남성들의 반응과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줌마라는 소리에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은 저도 피해갈 수가 없고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화가 나죠. 아줌마라고 말하고 싶다면 저에게 만원씩 뿌리면서 아줌마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잔뜩 긁힌 은희는 이만 물러가보죠.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줌마 아닙니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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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